물을 너무 뜨겁게 받아놨네. 민 부장, 얼음물 안 들여놨어요? 좀 앉지. 몸을 좀 풀고요. 종일 긴장했었더니 몸이 나무토막 같아요. 서태수 씨한테 가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. 오늘 당신 집안 살려줬잖아, 서태수 씨가. 양미정 씨는 그날 죽을 뻔한 우리 은석이 살려줬고.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지 이젠. 우리 집안일 먼저 정리하고요. 도경이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. 아버지 말씀에 내를 안 했잖아요.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? 중요하죠. 오늘 자가 출마하는 것도 우리한테 미리 상의도 안 했어요. 그게 그렇게 중요해? 그럼 도경이 오기 전에 나한테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겠군. 당신 도장만 찍으면 돼. 먼저 가세요. 오늘도 야근이야? 아니요. 목공소 들렸다가 집에 갈 거예요. 아빠 봐야죠. 대신 감사 인사 전해드려. 그럴게요. acağım. 사이점이. 다음 학생에서 만나요. 다음 학생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대표님 나중에 급한 일이라 들어가겠습니다 왜? 무슨 일인데?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? 장례 치료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겠는데요 어, 그래야지 삼일장인가? 네 장지는 마련해 뒀지? 네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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